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중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전격 회동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자기 한국 정부가 미한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신호를 보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에서도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방한 중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은 향후 미한관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브루스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하는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성김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당초 계획되어 있지 않았지만 김대표와 친분이 깊은 정진석 한국국회 부의장의 제안으로 정 부의장의 집에서 19일 깜짝 만찬이 이뤄졌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자기 한국 대통령이 방한 중인 미국 고위관리들을 만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면서도 이번 만남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20일 박진 한국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공조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워싱턴의 낙관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대북관 등 여러 사안에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어 정책 조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자기 한국정부가 미한관계를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을 냈기에 워싱턴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국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팀이 문재인 정부 관리들보다 워싱턴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개인적 접촉의 깊이도 이런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